부산에서 해운물류부터 해양관광까지 해양산업과 관련된 업체가 2만 9,787개로 전년에 비해 6.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부산시 조사 결과 지난해 해양산업체수가 6.5% 증가하는 동안 종사자는 6.3% 증가해 15만 4천 명으로 늘었고 매출액도 15.1% 늘어난 48조 6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업체 수는 해양관광 분야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반면 매출은 해운, 항만 물류 부문이 19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40% 이상을 차지했습니다.